예전에.. 이제 두 번째 비제를 만났대 자기 눈앞에 있는데 못 알아봤대 그리고 또 꽃게 갖고 세 번째 비제를 봤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죄송한데 저희 방송 왜 보시는 거예요?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유튜브로 다시 보기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생방송을 트는 묘미가 시청자과의 소통 아니야? 이거 왜 녹화 방송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? 아니 별풍선 안 쓰는 거 좋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도 궁금하지 않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 미워요 둘이 한 대 찍고 싶다 쳐봐! 쳐봐!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? 쳐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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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막장 아니니 가라 우리 좀 이것은 좀 쓰레기 쓰레기 미안하다 황마 진짜 이 씨.. 내 방송 열흘 편 중에 ㅅㅂ 찍고 있어 열흘 찍자마자 식대를 했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깜짝 놀린 거예요 나를 실물 예쁘다고 해서 그냥 고맙다고 하고 아 식대를 하면 비제들이 실물이 더 낫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느 동네방네 방송에 뽑기를 하고 다니면서 한 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 비제를 만났는데 자기 눈 앞에 있는데 못 알아봤대 그리고 또 뽑기 해갖고 세 번째 비제를 봤는데 가린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? 왜 이러는 거야? 왜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이 나오냐? 나오고 아니 나뿐고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오냐? 아니 근데 여러분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모니터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 모니터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싸우지 마! 싸우지 마! 야! 어? 고양이 두 발자국 싸워가지고 어 진짜 예민하니까 고양이를 싸우니 아니 나는 안 예민해 어 괜찮아요 저는 왜냐? 당신 방송 아니니까 나 오늘 어쩜 쉴려고 했는데 니 방송 끊었으니까 니 방송 끊었으니까 난 모르겠어 장난인데 왜 그래? 아 연속 후원 기능이 있는데 연속 후원을 체크하시고 바로바로 빠바바바고 날라가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 기능을 제가 개발을 했거든요 나중에 은퇴하면 아프리카 본사에 입사하려고 태어버도 그런다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은 거야 MVP는 안 될 거 같아 왜냐면 아니 이거 무슨.. DB Man 에비 우리 그냥.. 썬더니 어서.. 지금 둘이 방송하는 거 맞지? 걱정하더 널 마세요? 초보 꺼져! 초보한테 왜 그래! 초보야! 그럼 나한테 와! 나 아니야! 초보야 나한테 와면 이 발언과 우리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일반이 이 씨의 발언과 우리는 관련이 없어요 예? 이거 침 뱉으면 안 돼요? 자기 인사 안 받아줬다고 뒷끝이 많이 지나, 알지? 초보야입니다! 유심히 살겠습니다! 문 닫아, 문 닫아 드라마 소비자 문 닫아, 문 닫아 문 닫아, 문 äñ고 문 competit인 clair 문 닫아 문 닫아